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미소입니다. 해외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타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최시원은 지난 6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회 아세안 어린이 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어린이 인권신장을 위한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최시원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세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동남아 10개국 대표단들의 토론 세션에도 패널로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브루나이 현지 유력 언론 보르네우 블루틴은 일면에 최시원의 참석을 보도하고 한국의 슈퍼스타가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자세한 기조연설 내용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유니세프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왔던 최시원은 지난 2015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위촉됐는데요. 최시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3기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유니세프 특별대표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청소년 학생대표단, 현지 국회의원, 심리학자 등이 참가하는 포럼 뉴스토크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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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